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점점 얼굴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kg 가까이 감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맨날 10kg 런닝띠고 식단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은 이제 내년이 되면 삼재띠들이 바뀌잖아요. 토끼띠들이 내년에 좀 어떨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삼재풀이에 대해서 신청이나 궁금증을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동짓날, 올해 동진은 12월 20일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삼재풀이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삼재가 일단은 제가 맨날맨날 삼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삼재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가는 가정.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 운기를 준비하는 가정. 가정기의 가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삼재 때 특히나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인연을 새롭게 많이 만나는 그런 인연도 많이 생길 거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이렇게 내가 새로운 재테크 방법도 많이 알아낼 거고. 직업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꾸준함이 긍정적이에요. 어떠한 일들을 하든 내가 꾸준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끈기심, 인내심이 뒤따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내 소나기에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튄다든지 탱탱볼처럼 어디로 벗어날지 모르는 변수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일탈의 연기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내가 평소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던 뭔가 인연, 직장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일상을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든 안 좋든 간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반복적인 거를 좋아하지 뭔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걸 좀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이번 3제 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마음 아래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이대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들은 좀 살리고 나쁜 것들은 잡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 99년생이죠. 기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래도 기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은 내년에 그래도 어르신가 긍정성 있는 복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문서와 관련해서 공부와 관련해서 내가 뭔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동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좋은 것 같죠.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자극한다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조금 상실감 열등감을 느낀다던가 그래야 저걸 따라잡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반 관심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마음적인 부분에서 편안하지만은 않겠죠. 근데 이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열등감 때문에 지금의 페이스를 잃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좀 나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무서운 공부에 있어가지고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좀 긍정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뭔가 라이벌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 아 저 사람은 내 삶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인이라 생각하시고 최대한 롤모델처럼 닮아가려고 하면 좋겠지만 열등감이 쌓여가지고 내가 뭔가 자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한도 끈도 없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울감이라던가 수면장애라던가 뭐 대인기피증이라던가 좀 내가 좀 히키코모리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좀 지낼 수 있는 동굴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지가 최대한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이제 해는요. 이제 을사냐 뭐 5년 기미년 중에 내년이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25년 을사년 이때가 가장 그게 심하고요. 해가 넘어갈수록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87년생이죠. 정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정묘생 토끼띠 여러분들도 내년에 좀 괜찮은 삶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사람들 간 게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제 내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죠. 친구 따라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는 나를 따라오는 인연들이 많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많이 생기는 거면 이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고 내가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일어납니다. 내가 의도해서 식구들을 받아들이고 의도해서 친구를 따라 강남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나를 이끌거나 등을 떠밀어서 이런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빨리 내 마음 쪽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참 그렇죠.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불평불만을 하고 남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관계에 있어가지고 내가 오라고 했냐, 네가 오라고 했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 막 이렇게 마이너적인 그런 기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고생하고 사람들 관계에서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누수를 잡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인연들이라면 긍정스럽게 이 인연들이 어떠한 일을 해나갈지를 빨리빨리 피드백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해는요. 14년 지나고 5년 이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좀 조심하셨으면 하고 근데 아까 제가 복삼제로 갈 수 있었던 여지가 있다는 건 뭐냐면 아마 지금 좀 환경에 있어가지고 불만족스러웠던 분들은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더라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당장의 가정은 좀 힘들었지만 이렇게 내가 발전할 수 있었구나. 그 환경을 벗어낼 수 있었구나. 이렇게 또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뒤늦게 알아차리지 마시고 가정 속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요. 75년생이죠.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을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은요. 내년부터 들어온 삼례가 명예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망신수가 된다든가 시비수가 된다든가 구설수가 좀 돌아요. 나를 뭔가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는 나를 너무 이렇게 부풀리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나를 되게 아래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무 부풀게 보면 어때요 사람이? 부담스럽죠. 그 부품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좀 오버하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또 열등감을 좀 너무 느끼게 누군가 나를 또 깔아뭉개면 또 자존심이 상하죠. 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자존심 안상하기 위해서 뭔가 고군부터 하는 그 과정이 좋지만 않습니다. 요런 내 명예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일들이 일어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의 다 대부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열등감과 부담감 요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면 다른 띠들보다는 내 마음의 감정만 잘 잡으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부담을 가지게 하든 나를 나한테 뭘 깔아본게든 남들이 보는 시선이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은 을 4년 지나고 25년도인 5년입니다. 특히나 5년일 때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지혜롭게 잘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63년생이시죠?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내년삼재 특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재물과 관련해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재물그룹도 하고 배우자 이성 관계에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재물과 관련된 일들이 가장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면서 좀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근데 어려운 일들이 그래도 좀 긍정성 있게 복삼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회와 위기가 같이 옵니다. 뭐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 큰 주문이 막 들어온다던가 옆에 뭔가 라이벌이 들어온다던가 해가지고 뭔가 고군분투하게 되는 나를 뭔가 성장시키게 되는 동력 같은 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이게 쉽지만은 않죠. 갑자기 내가 하지 않던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만 좀 잘 지나고 나면요 삼재 지나고 나면은 계속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때 금년관계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빌려주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빌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빌리고 나면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거의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하고 빌리셔야 되고 웬만하면 안 빌리는 게 좋겠죠. 특히 이성관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이성관계 때문에 돈 나갈 일들 똑같이 무조건 생깁니다.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습니다. 이때 갑자기 너무 가까이 이렇게 해져가지고 동거를 하신다든가 생활권 합친다든가 이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은 24년, 25년 지나고 26년, 정미년 나갈 3세 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돈 나갈 일 이성과 관련된 일들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잘 참고하셔서 얼굴 모터리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 51년생 신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입니다. 신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나이가 나이신 만큼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건강적인 부분 특히나 내 몸에 칼 들어오는 운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 이런 거 하는 좀 운기가 들어오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간제수까지 좀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법적인 부분 뭐 그런 것 조금 있는 일 있으면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세금이라든지 뭐 관련된 뭐 부동산 뭐 명도 소송이라든가 뭐 매매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건강과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때 잘못하시면은 나중에 수면과 연관을 지울 수 있을 만큼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유념을 하셨으면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은 25년도에 있는 을사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을사년만 무터리 넘어가시면 이제 병원연 정미년은 그나마 그래도 무터리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삼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이대별로 조목조목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왜냐면 토끼띠라 하더라도 나이대별로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은 잘 받아들이시면 되고 안 좋은 것들은 무탈이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걸 신경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정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이 나를 어떻게 받아본다 해서 그게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진실은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이 진실입니다. 자존감 높이시고 자신감을 가져서 이 삼재 무탈하게 보내시면 더 좋은 운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가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삼재에도 우리 하늘 도령과 잘 보내셨으면 하고 연말 준비 잘 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kannst